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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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muse ung rooms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소란스런 사람들 지나 내 맘이 멈춰서는 모든 게 반짝이는 것 같아 잘 갔다 잘 갔다 잘 갔다 이윤아 잠깐 가요 내가 엄청 좋아해 흰가 빨리 와 와야 돼 안녕 빨리 와 흰가 빨리 와 너무 오래 걸렸어 안녕 민니는 멤버들 줌 음 뭐다 언니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슈아보다 언니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슈아보다 언니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슈아도 지금 동생이지만 진짜 장난 아니다 엄마가 맨날 말 안 듣고 맨날 뭐라고 만약 슈아가 언니였으면 상상하기도 상상하고 싶지 않더라고 알지 네네 사랑해주세요 이보다 더 바꿔도 받아도 부족해 그대가 좋아요 어떡해요 나는 그대 신저 사랑하나 봐 짠 카메라 또 봐 이리 와 이리 와 안녕하세요 백설공제는 어떻게 생긴 걸? 핸덕아 핸덕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나라고? 고마워! 핸덕아 나도 먹어볼래? 그래! 죽은 거야? 우와 진짜 커! 맞춘다! 맞춘다!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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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안되네 안녕하세요 음악에 딸 포즈 음악에 딸 포즈 가사 아這 차 우리 사랑 해볼까? 응 ilk manifesting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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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늠기 막한다고 분위기 Podcast 호흡날려고 인지 먹는편 rempl две 왜 이렇게 맛있어? 딸기 우유, 달콤한 게 딸기 딸기, 왜 이렇게 맛있어? 딸기 딸기, 너 왜 이렇게 맛있어? 오 마이 갓 더 풀어 보사요? 쇼핑? 쇼핑하는 뇨? 왜요? 왜냐면 제가 쇼핑 하나를 못해서 조금 빼고 싶어요 오! 1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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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화! 3화! 해생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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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